자기만! 같이 일수님 나와주세요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터들에게 반응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생랜 퀄러 하하하 첫번째 질문을 물어봅시다 지금 얼마 전에 한국에 왔을까? 얼마 전에 한국에 왔을까? 3월에 왔을까?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개월만인 것 같은데 저 보고싶은가요? 안녕하세요 저희는 3월에 왔을까 저희는 10개월에 왔을까 여러분이 궁금해? 네 첫번째 질문은 매니터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?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너무 궁금해서 너무 많아요 나 我知道 여러분이 기다렸을까?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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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 그니까 그니까 네 이렇게 오랜만에 온 만큼 우리 매니터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고자 또 제가 또 준비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코의 파멸. 만드로도 칼슨. 첫 번째, 먼저 한 번 더 불러요 한 번 더 불러요 한 번 더 불러요 오늘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, 계속 소리가 계속해서 전에는 이렇게 큰 소리가 되었네요 오케이, 그렇죠 2020년, 첫 번째 팬콘은 올해가 시작되어 어떻게 교재님의 2020년에 어떤 원인가요? 2020년도 첫 팬콘이 여기 마카오를 시작하는데요 혹시 혹시 2020년 소원이 뭔가요? 네 일단 그전에 새해에 첫 해외 콘서트가 마카오였다는게 마카오라는게 정말 참 영광이고 좋은 기회인거 같습니다 그중에 만 founders failed so她도 되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ㅎㅎ 그리고 2020년의 저의 소망은 Kurtzins the first change available 1920년도가 우리 마카오 Cass이 제일 좋고ặng 그리고 안고 황 VA야 겠어요 2. 2. 디노쇼이라고 하죠? 항상 이어야하시면 좋겠습니다. 잘한다. 잘한다. 지은 너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까? 어떻게 같이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는 한국의 대신에 보내사 있나요? 이제는 한국인의 대신에 prés rad해 볼 수 있겠습니까? 3...2...1! 시작할 때 제주도를 포함하고 뭔지 주도 해야 혹시 준비하고 처음하고 우리를 먼저 가진 premier 화이트입니다 다음은 메일이 우리 시작! 메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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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 지흥의 의무는 홈 지흥의 의무는 이 의무는 아주 쉽게 만들어진 다 완성되어 다행히 메일이 홈 지흥의 의무는 홈 지흥의 의무 제가 성공하면 매일 여러분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. 음 네. 네. 제가... 어쨌든 제가 성공을 해야 해요. 여러분께 드리는 거니까 한번... 오케이. 저희 이상으로 하면은 저는 싫게 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은. 네. 그럼 지구가 저와요. 그니까 지구가 저와요. 그니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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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매일 하면은 그니까 지구가 매일 아직 안 될 수 없는 거 맞아 잘 못 외곤 2시간 만 열어 opposed 네? 전혀 못 외곤 잘하고 잘 못 외곤 1시간 만 만야 잘 못 외곤 잠도 못 외곤 그럼 진짜 열어봄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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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첫 번째 mission. 할까요? 미? 오! 아! 단골삭대 여러분 모두 취득한 거에요 frightened 것은 퍽子꽃의 사각화가 정말 굉장히 최소한 그것도 숨졌습니다 voor 사각화의 사각화의 사각화 하나의 저장은 네 HIS도료 그래야 뭐는 지퀘 piece 예전에서 여기 Magik도가 깨닫고 와.. 이렇게 찬양 어 여기가 온 Facebook 여기에서 제가 안입구고 할 수 있는 lane 제가 우와 지금은 화 influencers 하나 설명해줄 Myers 유 quieren 불기끼리자만은 다음 시간씩 보여줄 수 있어요 렌즈업부터 Players 언제 주세요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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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저도도료라고도 생각하지 않으시나요?